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기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 계유월 기사일이고요. 계유월은 경금 10일 지나갔고요. 신금이 20일 동안 남은 10월 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금의 영향이 반갑지 않은 분들 특히 경금분들이나 아니면 신금이 본인의 운에서 너무 과하게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갑지가 않은 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신이 이제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식신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오늘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이 영상이 뭔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이 영상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꼭 눌러보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하는 방법이라던가 제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만세력을 읽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글자 특히 연, 월, 일, 시 중에서 이 시간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다 있는 거고요. 태어난 날짜 이 위에 있는 글자가 자신의 일간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모두 간지, 아래쪽은 지지라고 해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일간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간의 입장에서 운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띠별 운세가 정확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일간별 운세도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정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지는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본인의 일간이 기토다, 간목이다 이런 용어를 제가 계속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개씩 지금 짝을 지어놨어요. 간목, 일목, 이거는 병화, 정화 오행을 붙여서 읽는 겁니다. 모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저는 부를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자신의 일간을 알고 계셔야 제 영상이 어떤 이야기인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좀 더 공부를 나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셨다가 제 카페나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 통로가 있어요. 카페로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좀 자신 있다. 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좀 빨리빨리 소식이나 공지를 챙겨서 보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로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밴드 가입은 해외에서나 막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핸드폰 인정을 통해서 밴드 가입이 되더라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밴드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카페로 오시는 게 나으시고요. 국내 계신 분들도 이제 자료 위주로 그냥 나 혼자 공부하겠다 하시면 카페로 오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제가 말일까지 온라인 스카이포로 운영하는 총 5강 구성으로 된 왕기초 온라인 수업을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한 강의당 만원씩이고요. 일주일에 거의 평균적으로 1강 정도씩 들으실 거예요. 12운성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고요. 12운성은 제가 특강을 마련해놨는데 신청하시는 분들만 들으실 거고 신청자가 없으면 폐강이 될 겁니다. 올해 마지막 12운성이고요. 12운성 수업은 한글날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소규모로 진행할 거고요. 5시간 길게 수업을 할 겁니다. 온라인 스카이프 수업은 한 달 동안 총 5강이고 총 5만원 내시면 해당 수업을 저랑 인터넷으로 함께 만나서 원격으로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청간 지지를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받는 거니까요. 원격으로 수업 듣는 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 재생 목록으로 오셔서 거기서 4주 강의를 클릭한 다음에 그걸 쭉 보시면 되세요. 그 강의가 버겁다 하시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간목 일간 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일요일입니다. 기사일이죠. 기토니까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은 사화니까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간목은 봄에 가장 왕성하고 여름에는 쇠락합니다. 병사묘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병지입니다. 아버지나 부인 또는 시어머니 이런 주변 분들이 병원 방문을 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이분들이 아파서 그럼 무슨 일이 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른 또 다른 가족을 혹은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간호를 하거나 돌봐주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요일인데 본인이 바쁘다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편제가 이게 편제죠. 편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필요 없는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낭비가 심해진다는 거죠. 불필요한 쇼핑, 불필요한 소비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자제가 필요합니다. 괜히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홈쇼핑이라던가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거나 마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병아 보겠습니다. 병아분들께는 기살이 어떤 날일까요? 상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식이 있을 거예요. 본인보다는 자식이 생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고요. 또 자식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표현력이 매우 상승하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정에 어떤 호소하는 발언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늘 어디 다 가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무뚝뚝하신 분들이라도 쇼핑을 하러 가신다거나 바람쇠로 어디 바다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또 과감하게 아침부터 실행에 옮기시는 날도 있어요. 멀리 가시는 거죠. 굉장히 활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일요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정화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죠. 밀린 일, 밀린 학업 등으로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주말을 반납하시고 굉장히 자신의 레벨업에 힘쓰시는 날이 되고요. 어쨌든 휴식이 필요한데 개인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또 지쳐서 힘드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적당한 휴식이 필수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라도 가볍게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까운 커피점에 가셔서 좀 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또 전쟁이니까요.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일관분들에게는 또 이제 어떤 하루가 되냐면 음량이 다른 게 들어왔죠. 겁재가 걸럭지 않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집중력이 높은 하루를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정작 본인은 이불과 한몸이 됩니다. 이불과 호연인체가 되실 거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음식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까지 해주고 본인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바쁘고 그만큼 일처리를 잘해 주실 거예요. 자 푹 쉬십시오.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제왕제에 앉은 날이고요. 비견은 한 숯밥 먹는 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나 친구 이런 분들의 의견이 오늘따라 나랑 매칭이 안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게 가요. 180도 다르게 가요. 문제는 내 의견이 오늘 줄어들어요. 이분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기분이 드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제가 말씀드린 말았는데 이게 병화분들이 오늘 활기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그리고 의사표현이 굉장히 세진다 그랬어요. 병화랑 기토가 보통 보면 가족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병화 가족분이 바다 보러 가자. 기토분은 오늘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기토분이 병화가 워낙 세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나 바다 안 보면 힘들어 이러면서 그러면 기토분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의 일관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럼 이제 금일관 볼까요?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토가 인성이거든요. 정인이 장생지 앉은 날이고요. 구매를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학업 관련해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이 폼폼폼폼 올라와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지고 또 계약 관련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팩트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들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있던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랑 다르더라. 아니면 나는 원래 알고 있었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묵시적인 연장이 되어서 이미 연장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갔다더라. 이렇게 하나 둘 뭔가 자꾸 내가 몰랐던 것들이 쏟아져가지고 예민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진정하시는 게 좋고 경금 분들은 요즘 또 꼼꼼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일들이 빵빵 터지는 운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를 남한테 이렇게 담보처럼 맡겨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든가 지연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는 하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학업이나 어떤 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거나 정체되고 지연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집을 팔려고 혹은 가게를 팔려고 이런 매매건들도 좀 지연되고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하루운에서도 팔려고 내놨던 가게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매매건들이 가계약 같은 이런 가계약은 실제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금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그럼 가계약도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 멘탈에서 가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절지라는 것은 끊어지고 방향을 튼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연인이 있는 분들은 이성과 강한 이별운이 들어오는 하루고요. 또 평일에 쉬시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직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 볼까요? 계수분들은 평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태지는 그게 힘이 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자식이나 남편이 무책임한 태도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버려놨던 일들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것저것 잔뜩 버려놓기만 하고 일에 뒷감당이 안 돼서 힘겨운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가까운 공원이라던가 유원지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진짜 본인이 이것저것 계획만 잔뜩 버려놓고 저녁에 엉망진창이 돼서 조카들은 울고 엉엉엉 울고 집에 가고 싶어 이러고 즐겁지도 않고 식구들끼리 싸우고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 연락처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아래쪽 링크 눌러보시는 게 힘드신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부터는 자막을 넣으려고요. 자막에다 제 연락처를 올려놓을 테니까 문자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관련 링크나 안내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통화를 원하시면 통화를 드리겠습니다. 제 상담 시간은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주말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주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